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윤곽이 더 짙어졌습니다. 각종 세 부담은 줄이고 대출 기회는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윤석진 기자가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새 정부가 부동산 관련 세금 제도를 대대적으로 개편합니다. 1주택자의 세 부담을 집값급 등 이전으로 되돌린다는 겁니다. 재산세의 부담을 20년 수준으로 경감하겠습니다. 재산세 공정시장 가액 비율은 60에서 45%로 하향 조정하고 종합부동산세는 100에서 60%로 낮춥니다. 특별공제 3억 원도 올해 한시적으로 적용합니다. 이 개편한 대로라면 공시가격 14억 원 후반대 집 소유자의 종부세는 94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공시가격 1억 원대 집의 재산세는 12만 원에서 9만 원 선으로 내려갑니다. 실수요자에 대한 대출 기회는 늘어납니다.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비율 LTV 상한이 80%로 완화되고 대출 한도도 현행 4억 원에서 6억 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총부채 원리금 상한 비율, DSR 산정 시 장례소득까지 반영해 대출 한도를 늘려주는 방안도 올 3분기 중에 도입됩니다. 고금리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저금리 고정금리로 대환해주는 저금리 소액대출은 확대합니다. 예컨대 청년이나 대학생에게는 인당 1,200만 원 한도로 3.6에서 4.5% 금리의 대출 상품을 지원합니다. 주택 공급을 촉진하기 위한 청사진도 곧 나옵니다. 이달 중 분양가 상한제 제도 개편 방안이 확정 발표되고 3분기엔 250만 가구 이상 주택 공급 로드맵이 국채화될 전망입니다. 또한 주거 안정화 차원에서 임대 공급 주택을 상시로 6만 가구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앞으로 정부 부처 장관과 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부동산 관계 장관 회의를 통해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윤석진입니다.